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는 없고 대결만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온 국민이. 이낙연 캠프에서 폭로한 겁니다. 전해철 의원들이. 아니 이걸 우리 당에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까? 이낙연 캠프가 경선 때 다 그때 폭로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어요. 성당 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통치종식과 민주정치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다. 저를 희생재물삼아 윤석열 정권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다.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다. 출두에 앞서서도 이미 SNS를 통해서 여러 입장문을 보냈고 또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도 검찰 수사 부당함을 알리면서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석 장소, 시간, 이걸 SNS에 올려서 사실상 개딸들에게 소집력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 출석인데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우리 배정호 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우리 헌정사, 우리 정치사의 제1야당 당사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0.7%포인트 차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 그리고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당사자를 향해서 4번이나 검찰 소환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것은 유신시대 또 군사정권시대도 이렇게 무도한 적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는 없고 대결만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온 국민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를 통해서 야당 그리고 또 진보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들 사실상 지칭을 한 거예요. 비판 세력을. 그래가지고 이전에 반국가 세력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안타까운 대결 정치가 최소한 총선까지 아니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와 야가 죽기 살기식의 사생결단식의 정치가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이어질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있어야 그 죄를 수사를 하고 벌도 받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나FC 대장동 백형동 등등의 의혹은요. 다 이낙연 캠프에서 폭로한 겁니다. 전해철 의원 등이. 아니 이걸 우리 당에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까? 이낙연 캠프가 경선 때 다 그때 폭로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어요. 성당 부분. 그랬던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유해창 당대표 차태기 했을 적에 그때 당사 다 압수수색하고 별거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안 짓으면 뭐 털어내보이나 출석을 하십니까? 더 이분의 저는 그리고 어느 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검찰 진수서를 요약분을 공개를 하고 개딸들을 동원하고 누가 이렇게 어떤 아니 특권층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요. 첫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개딸 정당도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시간을 다 적시를 해서 개딸 동원형을 내렸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간과 장소를 올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무슨 시간이나 장소를 올렸다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분은 아주 거짓말이 습관화되겠어요. 비서실장은 뭐라고 하냐? 또 옆에 있다 비서실장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올렸다. 아니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올렸는데 없이 올렸는데 개딸들이 다 정문 앞에 무슨 빌딩 앞에 나오자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개딸 정당입니까?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게 좀 윤석열 정부의 패턴이 있어요. 국정이 꼬이면 검찰 수사를 동원한다. 국정이 지금 꼬이잖아요. 아까 일특검 사국조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최수근 사망사건에 있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뭔가 윗선에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김건 여사 일가 땅 종점 변경한 지금 원희룡 장관 거짓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젠버리 사태도 그렇고요. 오성지 여사도 참사도 그렇고요. 국정 난맥상이요. 외교 안보 국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나라냐.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후진국이 돼가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서 꼭 이럴 때마다 검찰이 등장해요. 거기에 단골 메뉴가 이재명 대표죠. 그걸 1년 6개월 동안 세워놓은 겁니다. 얘기하신 대로 전 민주당 내 이낙연 후보 당시에 전해출 후보랑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다 감옥 가셨잖아요. 서로 치고 박고 하다가 그 내용 갖고 간 겁니다. 이해하시죠? 당시에. 다 기억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말끔하게 신속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현동만 네 번째 소환입니다. 탈탈 털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기우제대식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래요. 어떤 정치적 탄압이나 폭압에 대해서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적당히 하셔야죠. 이런 걸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다간 그대로 3년 뒤에 돌려받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호 위원장. 기우제 지내는 건 맞나요? 이게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정 사상에서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당대표가 있었던 적이 있나. 이것을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만들어 놓은 그게 잘못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뭔 사건만 있을 때만 이런 게 터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혐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백현동 사건은 저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